고성국 칼럼입니다. 양비론을 넘어 2차 가해까지 양비론과 2차 가해는 여기서 말하는 양비론은 제가 좋아하는 동아일보죠.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칼럼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또 2차 가해는 조선일보 양상훈 주피의 칼럼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종북주사파들의 윤석열 정부 전복공작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종북주사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너뜨리고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가장 약한 고리로 종북주사파들이 상정하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감옥에 갈 때 그 약한 고리였던 사람이 최서원 씨였듯이 종북주사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는데 그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설정하고 공격을 해왔어요. 지난 대선 내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독하고 악랄하고 많았지 않습니까. 직군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모략과 중상과 시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한 고리인 김건희를 쳐라. 이게 종북주사파들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종북주사파의 공작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기영 대기자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이라는 북한의 들락날락거린 목사라는 자와 인터뷰한 것을 서울의 소리가 뭐 이렇게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세 가지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 이게 양비론이에요. 1. 도둑촬영과 같은 좌파의 부도둑성이 문제다. 먼저 지적해요. 2.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구멍이 뚫려버린 무능한 경호 시스템도 문제다. 그리고 3. 김건희 여사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면 그중에 더 중요한 게 뭐고 더 핵심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기영 대기자는 여기서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김건희 리스크에다가 초점을 둬서 제목을 뽑았어요. 칼럼 제목.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비판이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 결과적으로 제기되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저에라도 나가서 좀 근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따라서 사저로 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고 김건희 여사는 마치 옛날에 쫓겨나듯이 사저로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지금 이기영 대기자가 하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어제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논평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이고 이거 뭐 괜히 긁어부스럼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꿀꺽 했는데 오늘 이기영 대기자의 칼럼을 보면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해서 다시 양상훈 주필의 조선일보 어제자 칼럼을 다시 내왔어요. 그런데 마침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에 대한 강력한 비판 칼럼이 자유일보에 실렸습니다. 오늘자 자유일보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일보 자유일보 아시죠? 2년 전에 창간된 우리 자유파의 정론지입니다. 얼마 전에 창간 2주년 기념식에 제가 잠깐 가서 취재도 하고 왔었습니다. 그 자유일보입니다. 자유일보에 김성회 논설위원의 자유 칼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회 논설위원의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범죄자, 많은 피해자들이,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린다. 이럴테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옷차림과 행실이 그 모양이니까 성폭행 당하지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차 가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오죽 멍청하면 그런 사기를 당하겠어? 도둑을 당했다 그러면 문다수 제대로 하고 다니지.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게 바로 2차 가해라는 거예요. 이 범죄 피해자들은 주변으로부터 받는 이 2차 가해가 훨씬 더 트라우마가 되고 스트레스가 더 많답니다. 1차 가해, 1차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여기에 네 잘못으로 그렇게 됐잖아 라고 하는 2차 가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거의 테러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게 현대사회의 기본 룰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언론에서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언론계의 금기사항으로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언론을 자부하는 조선일보의 주필이 범죄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칼럼을 썼다. 어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칼럼. 그 칼럼의 거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진 건 책임, 없는 건 자유인데 지금 그 반대가 아닌가. 김건희 여사가 자기 하고 싶은 데는 막 하면서 책임은 하나도 안 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결론이 양상훈 칼럼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양상훈 칼럼을 분석을 합니다. 양상훈 주필은 칼럼에서 몰래카메라 찍은 사람은 국법법 위반 혐의 침북 인물이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의 함정 몰래카메라에 당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의 조심성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양상훈 주필이 어제 칼럼에서. 이게 똑같잖아요. 오죽 멍청하면 그런 사기 당하겠냐고 2차 가야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 논법과 논리가. 또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왜 저런 사람을 장관에 저런 사람을 왜 수석에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이야라고 질에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사실이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조선일보의 주필이라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세상에 소문을 갖다 놓고서 나도 일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쌍특검 오늘인가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쌍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썼어요.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면서 지금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최종 완결판이 김건희 특검인데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오히려 책임을 묻고 있어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신중함, 사려깊음, 조심성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과 국정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40%를 넘지 못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그런 결과다. 라고 이 모든 책임을 다 김건희 여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함정치재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칼로입니다. 이게 김성혜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성혜 논설위원도 언론인이니까 같은 언론인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충고삼아 합니다. 보십시오. 칼롱을 보면서 조선일보와 양상훈 주필에게 한마디 충고하고 싶어졌다. 왜 성폭행, 성삼납, 성삼납 피해자로 자살하게 된 고 장자연 씨에게도 그런 칼럼 좀 써보지 그러냐. 장자연 씨가 술 시중 들고 성삼납한 것이 문제였지 성삼납에 관계된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의 칼럼을 한번 써보지 그러냐. 장자연 씨와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 중에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쭉 있었고 그 대목을 지적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한 함정 취재의 몰래카메라는 대법에서조차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범죄 행위였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되는 선물은 보안검색을 거쳐 물품 보관함에 보관된 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진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대중의 관음증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작 범죄의 피해자일 뿐 어떤 잘못도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양상훈 주필은 막강한 지면까지 할애해 팬을 휘두른다. 그야말로 팬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커터깔로 얼굴을 난자하는 테러다. 조선일보와 양상훈 주필이야말로 깨달아야 한다.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바로 조선일보와 양상훈 주필이다. 조선일보는 비열한 정치공작, 함정 취재,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에게 칼보다 더 무서운 팬으로 2차 가해를 자행한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이게 자유일보 김성혜 논설위원회 칼럼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 그리고 자유일보 김성혜 논설위원회 칼럼 어느 칼럼이 더 올바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보성국 칼럼이었습니다.